안녕하세요 영웅입니다. 제가 요즘 글을 너무 자주 올리나요? 정모하면서 거의 매주 여러분을 만나고 났더니 저도 여러분이 더 그립고 더 자주 인사도 드리고 싶고 그렇네요. 맨 처음 광명에서의 정모를 시작으로 대전, 대구, 광주, 마지막으로 울산까지 국만 갔던 6번의 정모가 눈 깜짝할 새해 지나가 버렸습니다. 처음에는 여러분께 오랜만에 모습을 보인다는 생각에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친정집에 가는 기분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을 마주하는 게 편하고 따뜻했습니다. 정모에서 같이 울고 웃어주신 파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.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모에 오고 싶었는데 못 왔다는 분들과 멀리서 왔는데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는 분들, 또 여러가지 일로 마음이 상했다는 분들의 글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. 더 많은 분들을 더 좋은 곳에서 모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일들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. 마음 같아서는 한 분, 한 분, 다 직접 만나서 손도 잡아드리고, 눈도 맞춰드리고, 사진도 찍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. 여러분,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더 이상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이 없도록 더 좋은 곳에서 더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게 제가 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속상한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여러분이 계신 곳에 어디든 제가 달려갈 테니까요. 우리 빠른 시간 내에 웃으면서 만나요. 저는 정모 때 여러분을 보면서 하도 웃었더니 보조개가 다 펴진 것 같아요. 보조개 없어져도 저 이뻐해 주실 거죠. 날씨가 점차 추워집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건강하게 만나요. 사랑합니다. 영웅 올림 자막 예산